진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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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5, 4, 3, 2, 1 전진! 전진! 자, 가서 2회 2회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던 나의 모습 아닌가? 자, 틀어볼게요 틀면 돼요? 시세야 나오네, 나오네 음악 나와? 나와요? 나오죠? 형 형 노래 아닌데 누구야, 누구? 아니었어 아니예요? 민우야, 민우 에릭스 아니고 민우네, 민우 시작 아이, 민우네 어떡해 저 우승이 얼마의 소리를 누르셨는데 내가 안 누르는, 안 누르는 것 같고 아, 진짜... 내가 2번을 불러보나서 자, 이번에 신화팀에서 결정하십시오. 다시, 다시 후에 조절하면 안 되나요? 괜찮습니다, 상관없습니다. 물어, 물어, 물어. 이번 게임은 진격의 승리입니다. 이게 뭐예요? 대표가 한 분씩 나와서 무릎을 세워 아주 후에 아니면 엉덩이로만 달려가서 단원점을 빨리 돌아와 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. 이렇게? 정구아, 네가 해야 되겠다.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쭉 끼리면 안 빠구요? 그렇지. 누가 알아요? 아, 저 아는 사람이에요. 정국이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? 아, 정국이 나오고 씨, 팔사람이 어떻게 해요? 약간의 몸싸움 허용되는 거죠? 아, 다른 애들. 그럼 몸을 할 수 있어요. 그럼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. 하성님 빠를 것 같은데, 이거? 몸싸움 있으면. 아, 나 정말 안 해도 이렇게 안 하죠. 아, 예능을 아직. 얼마 안 해도 될 사람을. 제가 질 것 같은 게 자꾸 저 하라고요. 아니, 그래도 우리가 엘닉 타지, 엘닉. 해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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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빈. 해빈, 해빈. 결정하세요. 러닝맨 팀은? 김국총이요. 신화 팀은? 이누. 이누. 이빈 고. 이쪽 라인, 이쪽에서. 준비되셨죠? 아니 뭐 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? 아니면 양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올까요? 양쪽에서 돌아야지. 그래야지.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인코스가 되거든. 아, 저 형 진짜 얘기를 안 그랬는데. 야, 옛날에는 저렇게 말을 많이 하도 안 왔어요. 어떻게 벌었어. 아니 여기 석진이 형. 응원 한 번 해주세요, 응원구호 한 번 해주세요. 형, 형 금방 나오잖아, 노래 안 와. 5초도 안 걸려, 5초. 하나, 둘, 셋, 넷. 독종이의 팔뚝을 사랑한다. 팔뚝 화이팅! 아, 왜 모르시죠? 아니, 잘했는데. 아니, 잘했는데. 아니, 저거는 본인이 창피하니까. 본인이 창피한 게 어딨어요? 자, 준비. 자, 시작! 자, 시작! 파이팅! Hey! jetzt, way! Hey! Undung, 묻ung. 족민이. 자! 족민이.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족 عام. 아하하하하, 자! 이에 금방 우리의 활득을 사랑합니다. 야 정말 야 북쪽이 다이어트 할지 이를 알아봐. 진짜 볼보기 쳤더라. 우럭은 런닝 매력에 들어갑니다. 잘했다 잘했어. 자 마지막 젤슨이에요. 바지락 칼국수. 바지락 칼국수 팀 손바닥. 더 많이 상대방 속도를 친 대표의 팀이 승리입니다. 저희가 먼저 피할게요. 우리가 이겼는데 좀 전에.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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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